예난 오빠 전화했나요? 예난 형 전화 예난 형 보고싶다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? 다들 연화 모르겠네 유토 지금 일본에 있어요? 네 유토는 일본 예난 형은 중국 형군은 한국 이거 말고 형 형 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인데 유니버스 인사할래요? 어이 뭐하고 있었어요? 나 헬스 유니버스 안녕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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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형 어? 내 문자 답장 왜 안해요? 나한테 문자 한 게 없잖아 아이 메시지 했잖아요 뭔 소리야? 어제 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나 바꿔 미안 하이 예난 형 어? 좀 더 잘생긴 각도로 좀 있어봐봐요 뭐가? 좀 더 잘생긴 오 내가 전 에어팟 끼고 있네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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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버스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해 하이 아 나는 지금 헬스쿤이라서 응 어 어 뭐라고 해야하냐면 제가 지금 드라마 찍고 있거든 형 그거 얘기해도 되나? 근데 아직 무슨 드라마 찍고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를걸? 아 드라마 찍고 있는거는 공개가 됐어 나 혼나도 모른다 강제 안될나? 나 몰라 나도 몰라 망했다 나중에 전화할게 아닌거? 왜? 아니야 아니야 형 누구에요? 지금 각도가 형 미모를 망쳐 아 그래? 좀 더 위에서 들어봐봐 상관없어 좋아 좋아 예쁘네 뭐지? 당황했지 다 도마치고 있는거 알지않아? 모른나? 그냥 거짓말이었다고 차라리 거짓말은 그냥 중후 놀아왔어 부모님 보고싶어서 갔잖아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요 며칠 있어요 아 진짜요? 헬스장인데? 도마님 보고 헬스하고 구경하러 왔어 어? 뭐하냐? 인스타그램 라이브중이지 아 그러네 보고싶어요 나도 보고싶지 거짓말 하지마요 형 거짓말 형 거짓말할때 항상 빠르게 나오잖아요 말이 아니 나 지금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 해야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괜찮아 상관없어 나 지금 드라마 찍고 있어 어 어지러워 넌 큰일났다 인아 어떡하지 유니버스한테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얘기해줘요 유니버스 여러분 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아주 공허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렇게 드라마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라마 나오면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에어팟 촬영도 좀 해주세요 에어팟 이거 너무 좋거든요 이거 이거 이렇게 누르면 그 옆에 소리 아예 안 들려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누르면 옆에 소리 또 들려요 잠깐만요 왜? 잠깐만 알겠어 왜? 잠깐만 기다려봐 뭐 기다리라고 아 됐다 귀여워 여러분 보이지? 지금 머리 스타일 바로 이제 드라마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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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아무튼 이보스 여러분 네 제가 뭐라고 했냐 그냥 저만 찍고 바로 한국 한국 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키노가 얼마나 좋은 동생인지 자랑도 좀 해주고 키노가 얼마나 좋은 동생인지 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 따로 얘기할게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니까 뮤버스한테 인사해주세요 뮤버스 안녕 잘생각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케이 잘생각 응 브라더 네 전화할게요 오케이 바다이 잘생내셔 우리 예능영은 아주 건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찍고 있답니다 그래 잘생각 진짜 알겠다 네